그때 다시 우리 처음 이번엔 내가 찾았다 이리 또 주퇴 닌 딸 어떻게 된 거 아니니? 지는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하겠단다 배우 편 있어져도 고맙다 백성주 그쪽 때문에 화난 거 아니니까 사과할 필요 없어 그럼 왜 화났는지 물어봐도 돼요? 넌 잊고 싶은 기억 같은 거 없냐? 미치도록 잊고 싶은 기억 같은 거 없냐?